자기가 이번에 표결을 하게 됐을 때 자기 은퇴 이후의 삶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에 의해서 혹시라도 국회의장 시절에 여러가지 일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스크래치 낼까 싶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공격하고 조국 대표에게 공격한 것처럼 자기도 혹시 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알기 어려운 이유를 찾기 어려운 공포감을 가졌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표씨가 아주 진보주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평생 관료로 살아오다가 민주당에 국회의원을 하다가 국회의장이 된 사람이고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아니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현실적인 처지를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최수근 상병의 죽음과 그 이후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그런 자식을 둔 아비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그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가야죠.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예산을 자신의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이용한 현황이 오늘 한국일보에 보도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차와 2년차에 국가 예산 중에서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국가에서 일정한 규모에서 1년에 약 1조에서 2조 정도 예비비를 편성해 두는데요. 그 예비비 가운데서 가장 많이 쓰는 예비비가 첫 번째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2022년에 650억 원을 썼고 다음에 2023년에는 해외 순방 외교 예산으로 532억 원을 땡겨다 썼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작 우리 민성에 가장 필요한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지금 물가 잡는 예산 여기에는 500억 원밖에 쓰지 않았고 물가 대응 일반 물가 대응 김장 2023년도에 가을에 김장 물가 그 대응을 위해 가지고 225억 원을 썼는 것. 즉 윤석열은 결국 자신의 싼짓 돈처럼 우리나라 예산을 썼다는 겁니다. 국가를 사유화한 것이죠. 이렇게 국가를 사유화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모두 말로가 비참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생고에 시달리고 물가고에 시달릴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써도 모자란 판에 해외 순방과 대통령실 치장하는데 그에게 예비비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윤석열 씨는 공익의 대변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윤석열의 전반적인 모든 학정, 무능함 이런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 2주 만에 한 번씩 발표된 mbs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지난주 mbs 여론조사가 2주 전에 27% 나왔죠. mbs 기록상으로는 윤석열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2주 전 목요일에 mbs 여론조사에서 27%밖에 안 나왔는데 그 다음날 한국갤럽에서 23% 나와서 윤석열 정권이 멘붕을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멘붕 때문에 영수회담을 급히 제안하는 추태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지난 4월 19일에 급하게 영수회담을 제의하고 열흘 동안 영수회담 준비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서 언론을 뒤덮었고 여론을 뒤덮었지만 월요일날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이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실행한 이유가 시간 벌기용이고 윤석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두 눈으로 확실히 봤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똑같이 27% 나왔습니다. 27% 나왔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영수회담을 통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기대를 했는데 아무런 소독도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내일 갤럽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갤럽 여론조사가 지지난주 23%, 지난주도 23.몇 퍼센트인데 24% 같은 수치였는데 내일은 제 예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만 5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21%가 된다는 손치더라도 수치상으로는 떨어진 것이 국민 여론을 움직일 수 있지만 여론조사의 5차 범위라는 점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 여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하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고 윤석열 정권이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쓰고 원내대표도 찐윤을 원내대표로 꽂으려고 하고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에 이미 정치에서 은퇴한 지 오랜지가 된 그런 70대 노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쓰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은 안 변한다. 윤석열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국민적인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윤석열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의 면모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는 것이 윤석열 시대의 풍경입니다. 가령 이번 총선에서 조국 대표는 대중 앞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연설을 하고 문답을 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사람들의 지지가 높아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윤석열은 지금 안 그래도 인기가 없는 상황인데 거의 1년 6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얼마나 기자회견이 엉망질창이 될 것인가 분명히 정진석이라는 언론인 출신의 비서실장과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다음 주에 열릴 기자회견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겠죠. 기자들하고 짜고 치고 질문 내용 미리 받고 순서 정하고 대통령한테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를 다 하고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윤석열은 아이고 귀찮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참모들이 대통령실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봤듯이 분명히 준비해 준 게 있을 텐데 윤석열은 아이고 귀찮다.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내 꼴리는 대로 말하고 내가 내키는 대로 말하는 거지 그거 순서가 중요하고 의전이 중요하고 기자회견 가령 기자들에게 20명의 기자들의 사전질문을 받아서 순서까지 정해가지고 문답지를 다 만들어주더라도 모든 것이 그 문답지에 따라서 윤석열이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최후의 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해맞이 않습니다. 석열 씨 기자회견 꼭 해라. 꼭 하고 기자회견 하기 전날에는 반드시 폭탄주를 18잔을 꼭 마시고 들어가야 돼.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술기운으로 기자회견 해야지 맨정신으로 기자회견 하면 잘 못해요. 원래 윤석열 씨는 윤석열 다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 술기운, 몸에 있는 알코올 기운이 가득 찼을 때 가장 포스가 끝내주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께 내가 컨설팅을 해드리자면 그 전날에 폭탄주를 정진석하고 답변 준비 등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앉아가지고 폭탄주를 한 18잔쯤 서로 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일본 질문은 연합뉴스에서 하기로 했다고 아 연합뉴스에 총선 참패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그래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뭐 그렇게 아 그래 그래. 아 잘 썼네 답변. 아이고 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국정을 세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반성하면서 열심히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딱 했는데 막상 기자에게 들어오면 총선 참패에 대해서 대통령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이렇게 기자 질문이 딱 나오면 윤석열이 나가자. 저희가 추진한 2년 동안 추진한 국정수행 방침은 방향은 전혀 틀린 바가 없는데 우리 저 멍청한 대통령실 직원들하고 행정부 관료들이 임무를 반기해서 국민들에게 더 상세하고 더 조곤조곤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총선에서 패배를 총선에서 의석이 모자랐으니까 지금부터는 더더욱 대통령과 관료들과 대통령실이 한몸이 되어서 국민 여러분께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준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지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답변지 준비된 답변지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답변을 내놓으면서 또 경악을 시킬 거라는 거죠. 다음에 의료교육 문제, 의과대학의 정원 문제나 의료교육 문제에 대해서 준비해놓은 것은 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하고 1550명으로 줄었는 것은 다행이고 이렇게 좋은 말 이렇게 해서 입에 혈처럼 굴러가는 말 답변지를 딱 A4 한 장짜리 받았었는데 쭉 읽어둬 그 질문이 나왔어요. 의료교육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거는 말이죠. 의사 선생님들께서 돈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들 앞으로 30년, 50년간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입을 계속 받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교육 방침에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준비해 준 것만 해도 그래도 C학점은 맞는데 윤석열 씨는 준비해 준 대로도 안 해. 분명히 대통령이 재병지휘관 앞에서 경례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훈화 말씀을 하실 때 되면 부대의 열중 쉬어. 쉬어.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 아무리 군대를 안 다녀왔더라도 옆에서 국군의 날 재병지휘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대통령께 충성하고 나면 끝나고 내려오면 분명히 그 글자로 크게 써놨거든. 부대의 열중 쉬어. 쉬어. 이거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 안 하니까 관료들이 우리나라 관료들은 우수하고 특히 형식을 맞춘 의전은 확실하게 대통령한테 보고서가 다 올라갔는데 대통령이 안 하는데 뭐 재주가 없는 거지. 그리고 윤석열 씨는 학습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학습을 안 합니다. 학습 효과라는 것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기제인데 윤석열 씨는 학습 효과라는 것이 없어요. 유일한 학습 효과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곰옷으로 두드려 맞았던 것하고 다음에 그 예쁘장한 젊은 부인을 맞아가지고 부인한테 이렇게 쇠내 당한 것. 다음에 천공에게 이야기 들었는 것. 거구 유튜브로부터 매일같이 거구 유튜브 시청하는 걸로. 이런 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지 민심이 대통령에게 뭐를 이야기하고 야당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학습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18분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국민의 요구 12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물 한 잔 안 마셔가면서 피를 토하듯이 대통령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18분 동안 할 때 윤석열의 포장 보셨잖아요. 이 오른쪽 옆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이야기가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가 왼쪽 귀로 나가는 게 그림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흘린다. 이재명 대표가 옆에서 18분 동안 피를 토하는데 그거를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참모들이 야당 대표도 이야기도 그렇게 흘릴 지언정 자기 부하인 비서실장 이하의 대통령실의 참모나 총리 이하의 장관들, 차관들 이야기는 듣겠냐고요. 안 듣습니다. 윤석열 씨의 가장 큰 문제는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게 바로 윤석열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는 보통 실패하기 쉬운데요. 국가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학문적으로. 윤석열은 반드시 실패한다.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가령 관료들한테 얹혀가지고 관료들이 시키는 대로 연극이라도 하면 옛날에 김종인 씨가 선대위원장 할 때 윤석열한테 그랬잖아요. 아니, 혼자서 나가서 떠들지 말고 지멋대로 떠들지 말고 내가 써주는 대로 김종인 할배 내가 써주는 대로 너는 읽기나 해라. 그러면 당선되니까 괜히 아는 척하고 나가서 떠들지 말고 내가 써주는 거 읽기만 해라. 그러면 당선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히 그냥 꼭지가 돌아와서 김종인의 모가지를 날리고 이준석의 모가지를 날리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윤석열 씨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에게 입력을 해주는 충성스러운 관료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다 거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연설문을 본인이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의 연설문을 본인이 쓴다는 거예요. 중요한 어드레스를 대통령 본인이 쓴다는 것은 어쩌면 국정 초기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통령 민기가 2년이 된 현재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국무위의 발언 20몇 분 다음에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51분 담아 이게 자신의 손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엉터리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대통령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그 기본 방향에서 관료들이 써주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얼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생각해왔던 몇 가지 단편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독재자죠. 무식한 독재자입니다. 결정적으로 무식한 독재자라는 것의 증거가 자기가 연설문을 쓴다는 것을 뻐기고 다닌다는 데 있습니다. 연설문을 자기가 쓴다는 것을 뻐기고 다니는 것은 그거는 중소기업 사장이나 작은 조직의 대표들이 하는 일이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결코 그러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국회에서 최수근 상명 특검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브리핑루고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정말 폐륜적인 발언까지 했더군요. 정진석 씨가 정진석이 딱 그런 수준의 사람이긴 한데 병사의 죽음을 볼모로 삼아서 정정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진석이 그게 대통령의 인식이에요. 대통령실의 인식입니다.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민심 심지어 오늘 NBS 여론조사에서 발표된 결과를 보더라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들이 67%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높았던 여론조사는 지난해 연말에 75%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오늘 발표된 NBS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27% 이 여론조사에서도 최수근 상병 특검 특검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는 사람이 67%가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은 의사봉을 두드린 데는 이 NBS 여론조사도 크게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67%라는 말은 절대다수를 말합니다. 과반수는 50% 플러스 1표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표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대다수는 3분의 2 이상을 절대다수라고 부릅니다. 이 표결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회법이나 뭐 이런 데 따라서 표결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절대다수 3분의 2 이상 개헌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결정을 할 때 다음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제의 표결을 할 때라든지 이런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 3분의 2라는 말은 국민 여론의 절대다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67%를 넘어서면 70이든 75든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과반수는 50%를 넘어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과반수라는 것은 반수를 넘어섰다. 즉 300명 중에서 151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을 과반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음에가 종다수입니다. 종다수는 여러 개의 표결 중에서 다수표가 나오는 것 이것이 과반수나 절대다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300명 중에서 123표를 얻은 사람이 1등 100표를 얻은 사람이 2등 이렇게 종다수가 되는 건데요. 종다수 표결이라는 것은 국회에서는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 표결만 있죠. 물론 특이한 제도로 패스트트랙 할 때는 패스트트랙 할 때는 300명 중에서 180명 즉 60% 이상이 찬성할 때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는 별도의 코스를 하나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겁니다. 패스트트랙 그래서 오늘 표결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죽음을 볼모로 잡아서 하는 뭐 이런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참으로 흉악한 것이고 윤석열은 역시 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말하는 거고 다음 주 기자회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다시 최수근 상병의 가족과 박정훈 대령의 가족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못을 다시 한번 받게 될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안철수, 조경태 등등이 당선자이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최수근 상병 특검법안은 나는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회의장이 의안을 상정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들은 전원퇴장을 결정을 했고 안철수, 조경태 등 국회의석에 앉아있던 최수근 상병 특검에 찬성한다고 이야기하던 자들도 모조리 썰물처럼 국회의석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일하게 국민의힘의 김웅 국회의원 이번에 불출마한 송파에 김웅 국회의원 혼자 자리를 지켰고 야당 국회의원들 167명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안철수 씨, 조경태 씨 부끄럽지도 않소? 총선 내에서 참패를 했고 참패를 한 결과가 대통령의 민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횡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던 자들이 아니 그 말하는 것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오늘 표결하는데 썰물처럼 퇴장을 해? 부끄러운 줄 아소? 안철수는 그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워낙 안철수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걸 너무 많이 했어요. 안철수는 이런 일이 하나하나 누적이 돼서 대통령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가 가령 된다 손치더라도 홍준표와 유승민을 제끼고 된다 손치더라도 마지막 관문은 결코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국민들이 안철수의 이 이상한 변신들 있지 않습니까? 2011년 정치참회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한 변신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을 해 줄 수가 없어요. 도저체 안철수는 안정감이 없고 신뢰감이 없는 사람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신뢰감, 안정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정책 능력이라든지 추진력이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래서 안철수는 이번에 다 된 밥에 콧바뜨렸어요. 국민의힘을 접수할 수 있는 찬스를 또 놓쳤어. 끝났어. 나경호는 속으로 가슴을 썰어내렸을 거야. 아이고 나도 저기 있었으면 같이 휩쓸려 갔을 텐데 나도 큰 꿈을 꾸려면 아이고 나 저랬을 텐데 아이고 철수 오빠만 슬픈 일을 당했네. 철수 오빠만 슬픈 일을 당했네. 그러나 우리 나경원 선수에게도 6월 1일 국회 개원 이후에 바로 시험대에 떠오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발의할 거거든 야당에서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발의할 거거든 그러면 나경원은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때 나경원의 표정을 우리가 구경하는 당선되어서 국회 중진 최고참 중진으로 앉아있는 나경원의 표정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일 것 같아요. 경원희 언니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할 거냐고. 오늘 이준석의 개혁신당의 종천, 이원욱, 양정숙 등등은 어떻게 됐나요? 걔네들도 철수했나요? 표결에 참가했나요? 돈풀이TV님? 나 그거는 확인을 못했네. 철수했어요? 조홍천, 이원욱, 양정숙도요? 기권했어요? 야 천하의 잡것이네. 조홍천 뭐 양정숙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됐고 이원욱은 원래 뭐 그런 거라고 보고 천하의 정의란 정의는 다 혼자서 다 정의파 국회의원이고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들었다가 잘린 국회의원이다.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그거 트레이드마크로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살아왔는데 해병특검 문제에 대해서 기권하고 도망쳤어. 야 정말 진짜 한심한 놈들이네. 한심한 놈들이야. 양양자는 찬성을 했고 조홍천은 생각도 못했는데 여러분 지적을 잘해주겠어요. 조홍천이 이거를 도망을 쳤다? 야 나는 그 정도로 본색을 확실하게 보여줬네. 이번에 최민희 언니한테 완전히 발리고 난 다음에 제정신을 잃었구만 조홍천이 양양자는 찬성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불참이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역사적 순간이 오면 사람의 본색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니 조홍천이 국민의힘으로 가든 뭐를 하든지가 아니라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죠. 관심을 가질 사안이 없습니다. 가주면 좋은 일이고 가주면 좋은 일이에요. 양양자 찬성했어요. 맞아요. 이준석이가 해병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양양자는 찬성한 게 맞습니다. 개혁신당의 국회의원이 양양자하고 양정숙이 있는데 양정숙은 어떻게 했을지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됐고 양양자는 찬성을 한 거 맞습니다. 이준석이가 해병연대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 보수를 다시 일으키는 고리로 삼는 것이 이 해병특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역시 마지막 동무대는 민주당이 차지했고 우리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의 스타였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참 울컥했던 장면이 뭐였냐면 국회 본회의장에 방청석이 있습니다. 저 위에 높은 데에서 바라보는 방청석.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방청석에 빨간 해병대 티셔츠를 입은 해병연대 회원들 한 20여 명 젊은 해병연대 회원만 있는 게 아니라 70대의 해병연대 노익장 해병들도 오셨는데 거기서 가결표결 가결됐다고 방망이를 치니까 그 빨간 티셔츠 입은 해병연대 회원들이 전원 다 자리에서 기립해서 거수경례를 하더라고요. 거수경례를 즉 국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예비역 해병들이 존중을 표시한 거죠. 최고의 예의를 표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퇴장을 하는데 70대 노해병께서 눈물을 쏟으면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다. 제가 그거 보다가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저희 돌아가신 작은아버지도 해병 출신이고 월남전 참전했는데 살아계셨다면 우리 작은아버지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렸을 텐데 이야 참 좋더라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그 장면이었어요. 해병연대 빨간 티셔츠에 입은 한 20여 명의 회원들이 방청석에 있다가 자리에서 기립해가지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거수경례를 하는 장면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존중의 의사를 바치는 이 장면에서 뭉클하더라고요. 자 이제 14일 이내에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부권 행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권을 행사 하더라도 무조건 200석으로 이번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 결혼 등을 해가지고 198석입니다. 198석이에요. 198석이면 이상이면 198석 포함해서 198석 이상으로 무기명 제2표결에서 198표 이상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야당이 확보하고 있는 현재 오늘은 몇 명 빠진 사람이 있었지만 마지막 표결에는 국회의원들 296명 전원이 다 참석한다는 전제로 놓고 보자고 하면 야당 계열의 국회의원들 숫자가 190명쯤 되니까 한 10명 정도가 땡겨와야 됩니다. 10명 10명 정도 땡겨와야 됩니다. 10명 정도 땡겨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10명 김웅을 포함해서 10명 정도를 땡겨오면 대반란이 대반란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저는 어제도 저는 김진표 의장이 의사복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가결됩니다. 저번에 김건희 특검의 제2표결에서는 1차 표결과 마찬가지 숫자가 나왔지만 그때는 공천 문제 등과 결부되어서 사일런트 공천이라고 해서 조용한 공천을 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모가지를 안 날렸던 국민의힘의 안배가 주요했는 결과였지만 이번에는 현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110명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낙선하거나 낙천한 사람들이고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내가 백수가 되었다는 분노와 원안에 가득 찬 국회의원들이 한 6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10명 정도만 무기명 제2표결에서 무기명 표결에서 해주면 끝입니다 퇴장도 못해요 퇴장도 못합니다 퇴장하는 순간에는 제석의 3분의 이상이거든요 오늘은 퇴장을 쟤네들이 했지만 오늘하고 달라지는 건 여러분들 착오하시면 안되는데요 퇴장도 못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10명이 가령 다 빠져나가고 야당 국회의원들 190명이 남아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두입 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가결이에요 제석 제석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제석 그 제2표결에 의자에 앉아있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석 3분의 2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10명이면 걔네들은 표결에 전원 참석해서 어쨌든 198표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기들 할 건데 아니 들어갈 때야 지도부를 향해서 부결시킬 겁니다 그러나 돌아가가지고는 가결로 쓰는 애들이 10명 이상은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10명 이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모르는 비밀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김웅은 이미 깠기 때문에 김웅은 당연히 야당의 편에 서겠지만 나머지 한 10여 명 정도만 더 추가로 뜨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완전히 원안이 사무쳤거든요 원안이 사무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결정 가결 은어의 마술사 또 우리 이소연 정치위원회 아름다운 결정 가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결이 되고 나면 윤석열은 국회가 지명한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 중에 한 명을 반드시 낙점해서 특별검사를 활동을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거부하면 바로 탄핵이죠 그거 거부하면 바로 탄핵입니다 이번에 특별검사를 선임하는 과정은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에서 특별검사 법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에 대한변협에다가 의뢰를 하면 대한변협에서 네 명을 추천을 해주고 그 네 명 가운데서 야당이 두 명을 선정을 해서 대통령한테 두 명 중 한 사람을 선택할 것을 내놓는 방법이 됩니다 남아있는 관문은 대한변협인데 대한변협에서 네 명의 후보를 지명을 안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에 대한 고민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변협이 지금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고 윤석열 측에 밀착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대한변협도 정치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대한변협에서 네 명 후보를 추천을 해줘야 되거든요 법안이 추천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그 법안에서 제일 큰 맹점이 뭐냐면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안해주면 대책이 없어요 국회에서 그게 윤석열 측의 마지막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안해줄래야 안해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윤석열이가 탄핵되기 전에 대한변협이 불타올 건데요 대한변협이 불타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네 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검사 또는 판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20년 이상 된 사람을 추천을 해주면 그걸 국회에서 야당이 두 명을 지명을 하고 대통령에게 최종 낙점을 가는 이런 3단계 과정인데 대한변협이 네 명을 추천 아예 안해줄버리는 그런 사태는 저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변협에게 먼저 네 명을 4배수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야당이 두 명을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에게 던지면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번 특별검사 보호관에 나와있는 특별검사 선임과정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지 않습니까 그 교수의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의 제자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작년 말에 정책실장으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성태윤 정책실장이 대통령실의 브리핑룸에 나와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물가 안전과 주력산업 지원을 위해서 대통령실 안에 민생물가 태스크포스 TF 하고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민생물가 민생물가 TF 하고 국가전략산업 TF 두 개의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TF의 TF 팀장은 성태윤 정책실장이 맡기로 하고 유관부처의 담당자들 민생물가면 기재부 산업부 농림부 해양부 등등이 참가할 거고 다음에 국가전략산업 TF라고 하면 산업부 기재부 뭐 이런 등등이 참가할 경제부체들이 참가하는 거죠 어지가이도 빨리 TF 만들었다 이 자식들아 국가전략산업 TF라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특히 저를 웃기게 만든 것은 민생물가 TF를 이제 와서 만들겠다고 하다니 아니 지금 민생물가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작년 연말부터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서 총선 지나서 대파 875원 사태까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민생물가 TF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능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탁상공론만 하고 있고 그 대통령의 그 참모들이라는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전체 수출 경제 수출 경제 수출 경제 수입 무역 경제도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전략산업도 잘 되는 게 중요한데 일반 소시민들이 느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설م365정 bakayım 전두환 대통령 시절стminate 물가가 가장 중요한комrespect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이걸로 이야기해온지가 벌써 40년 50년이 되어왔는데 아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수수방관하고 대파 875원 쇼로 물가 높지 않다고 구라치다가 국민들에게 걸려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대파로 쳐맞고 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와서 민생물가 TF를 만들겠다고? 이거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수도도 빼앗기고 경기도 다 빼앗기고 금강도 돌파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북한하고 맞서 싸울 특별사령부를 만들겠다 하는 수준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정책을 실행할 때는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물가 문제가 국민적인 이슈가 된 지가 벌써 6개월, 8개월이 됐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실에다가 물가 민생 TF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한심한 놈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배추 하나에 9,750원, 8,950원이라고 하던데요. 진짜 피눈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예비비 국가 예비비 1년에 1조, 2조, 3조 정도 돼 있는 예비비 가운데서 가장 큰 쓰임새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용하고 용산 대통령실 개보수 비용으로 써재끼고 물가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한참 낮은 수준으로 지급했는데 거기다가 몇천억 때려 넣어가지고 국민들의 물가 문제를 잡았어야 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와서 쪼다들도 이런 쪼다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대한민국이 쌓아놓은 이 거대한 금자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보수 정부가 되든 진보 정부가 되든 국민의힘 정부이든 민주당 정부이든지 간에 물가 민생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상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 알 만 원이 될 수밖에 없는 작황이라고 하면 사과 구입 비용에 대해서 할인해 줄 수 있는 혜택들 정부가 대신 사과 한 알에 만 원 너무 비싸다 5천 원으로 시장에 공급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5천 원은 정부가 예산을 대주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 이게 한심한 자들이라는 것이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물가 민생 TF를 만들겠다. 국가전략산업 TF는 뭐 얘네들이 입만 열면 반도체 강국을 이야기했던 자들인데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업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산업이 잘 나가는데 정부가 필요한 규제라든지 또는 해외 외교 문제를 풀어주는 데 잘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삼성전자 회장인 것처럼 하이닉스 회장인 것처럼 국가전략산업을 이끌어 갖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현대차에서 제일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 아니 기업 경영을 하는 거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전략산업을 키워나가는 것은 기업의 동력인데 대통령이 완전히 왕의 장처럼 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이거야 저거야 저거야 자동차 이거야 저거야 저거야 조선 이렇게 저렇게 해 언제부터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의 삼성그룹의 명예회장이고 현대차그룹의 명예회장이고 SK하이닉스그룹의 명예회장이었단 말입니까 황당한 새끼들이죠 이런 계절 과일들 1년생 과일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수입선을 확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또 수입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경우는 물가지원금이라는 것을 정부가 써왔습니다. 수입 대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입 대체가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는 만원짜리로 팔리게 될 사과를 5천원에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5천원을 국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유통업자들이나 이런 데하고 네고를 해가지고 3천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거를 일찌감치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일찌감치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가령 한 달 만에 한 번씩 출하를 하는 그런 짧은 주기에 파라든지 이런 작물들이면 그거는 한 달 지나고 나면 작황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아 이번 달에 모자라가지고 파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다른 농민들이나 그것에 대해서 정부만 농림부에서 공지를 해줘요. 야 이번에 파는 이번에 100만평에서 했는데 그래가 작황이 모자라서 난리가 났으니까 120만평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작황을 늘려나가면 되는데 1년생 사과라든지 1년생 귤이라든지 이런 거는 갑자기 들여오기가 힘들게 되면 최종 소비자는 예전보다는 좀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감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자들이나 생산업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물가안정지원금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물가안정지원금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그게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소비자들이 야 사과가 보통은 2천원 정도 이 알 좋은 사과를 2천원 정도 3천원 정도에 살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만원 하려고 하는 거를 정부가 나서서 5천원으로 막아내고 정부가 나머지 뒷부분은 감당을 한다. 막 후에서는 정부가 감당한다. 이게 물가지원금이거든요.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청와대 보고는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청와대 보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청와대는 이미 보안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됐어요. 대통령의 집무실이자 관저로서의 청와대는요. 이번에 청와대를 2년 동안 개방을 한 상태 지금은 개방도 불분명한 개방이지만 2년 동안 완전 개방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안 문제로 청와대를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예를 들면 한국을 적성국가로 생각하는 북한 애들이라면 청와대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거 조사했는 거 다 들이대면 사실은 청와대 보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안 됩니다. 청와대를 끝났어요. 청와대는 지금처럼 영빈관 대통령이 큰 행사를 하면 영빈관 행사를 청와대 안에서 하잖아요. 그런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존에 있듯이 대통령 기념 행사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일이지 다시 할 수가 없어요. 끝난 겁니다. 이렇게 정책을 한 번 잘못 쓰고 되면 청와대 같은 우리나라의 국가적 자산이 이렇게 황당해지는 거예요. 이제 세종으로 가는 것밖에 없죠. 대통령 집무실 세종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있는 용산 대통령실을 차기 대통령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또 용산 대통령실이 또 안 좋다고 또 다른 데로 옮기면 또 돈이 1조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세종시에 가서 만들어야 돼요. 세종을 행정수도로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하고 대통령실과 국회가 옮겨가고 그렇게 해서 세종을 완전히 자리 잡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종으로 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죠. 왜? 지워야 되잖아요. 없잖아. 텐트 치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절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은 용산에서 볼 수밖에 없고 예산을 써서 용산 대통령실에 세종시 집무실을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청와대에서 세종으로 바로 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종시에다가 대통령 집무실 짓고 하는 걸 한 3년쯤 걸려서 지어야 돼요. 그래서 보안이라든지 주변 인프라라든지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날림 건물로 세종시에 각 부처들 드릴 때처럼 그렇게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을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절을 세종시에 짓겠다고 하면 최소 건설기간이 3에서 5년 정도 소요되니까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는 임기 내에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공급해 주고 짓는 것을 관리감독하고 차차기 대통령이 그걸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2집무실을 지금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실시 설계를 다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거 실시 설계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비를 다시 해야 돼요. 윤석열은 용산 대통령실로 옮기겠다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드러낸 겁니다.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가 관심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낸 거예요. 대통령실도 옮기는 이유도 국가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걔는 윤석열은 대통령실을 옮기는 이유가 내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는 안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대통령실 안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데에 반드시 짓겠다.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대통령 경호실이나 각 부처에서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와서 보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준비 절차를 맞춰서 1년 계획을 짜서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윤석열이가 그걸 다 집어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야, 나 대통령 될 때 후보 시절에 나 대통령실 청와대에는 하룻밤도 안 자겠다고 나 약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 내 약속이 중요해. 그 말은 뭐냐?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국민들한테 내가 약속했는 일인데 너네들이 뭔데? 1년 동안 참고 기다리라, 이 자식들아! 이게 국가지도자가 할 이야기입니까? 일반 부처가 움직이는 것도 힘든 일인데 대통령실이라는 보안경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경호 문제가. 거기까지 포함하면 아무리 준비를 줄이고 줄여도 1년은 걸려야 될 사안이고 1년은 청와대에 있으면서 계획을 발표를 해서 자, 2022년 5월 10일이니까 2023년 5월 10일에 새 대통령실로 옮긴다는 계획하에서 예산을 1천억 들여가지고 어디다가 한다. 그 발표를 기정사실화해놓고 청와대에서 진무를 보면 될 일인데 왜 거기를 안 들어가느냐고 화면발 때문에 얼굴이 걸려 보이는 거지 원래 뽀사시합니다. 김덕자님 감사합니다. 원래 뽀사시합니다. 천공하고 줄리가 문제인지 뭔지는 뭐 제가 말하기는 어려울 거고 하여튼 뭐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 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다 밝혀지겠지. 오늘 김진표 의장이 결심을 해서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제가 어제 그저께 해설해드린 것처럼 김진표가 결국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말년이 비참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서 최후의 압박이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에서 해병특검 문제에 대해서 67% 국민들이 해병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왔다는 것 거기에 김진표 의장이 결국은 굴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이제 가로노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 복당도 안 되고 상임고문도 못 받고 민주당 당원들이 맨날 얼굴만 쳐다보면 가래침이나 택택 뺏고 욕이나 처먹고 다니면 말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진표 의 결론은 이미 예정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에 편드는 식으로 하기 싫어한다 이런 표현으로 자기가 말을 했다고 하니까 두고 모입시다. 어쨌든 그 말년 휴가 14일 동안 미국으로 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서 브라질에 가서는 저기 브라질에 있잖아요 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아르헨티나 탱고 브라질에서 구경도 열심히 좀 하고 충전하고 돌아와서 또 제의표결 잘 두드려 있어서 국회의장 퇴임한 후에 바로 즉시 민주당에 복당 신청해서 민주당에서 박수 속에서 국회의장님 김진표 국회의장님 민주당 복당 환영합니다 복당 환영식 열어주고 이재명 대표가 꽃다발 주고 우리 김진표 의장님 때문에 우리가 잘됐다고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해야지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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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저께 어저께 여기 와서 강경한 목소리만 이야기하시는 분들 울분에 찬 목소리에 대해서 제가 다독거리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정치라는 걸 협상을 하는 거고 시뮬레이싱 게임을 하는 거고 상대가 있는 게임을 하는 거니까 울분은 이해하지만 정치하는 과정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하듯이 또는 화투를 칠 때 화투를 칠 때 제일 망하는 코스가 뭐예요 생명식 열어주고 생명식 열어보는 화투를 칠 때 또는 카드를 칠 때 상대편의 카드 패나 화투 패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고 있는 7장의 화투패 다음에 내가 계속 받게 되는 5카드일 수도 있고 7카드일 수도 있는데 내 카드 이것만 보고 치는 사람이 하수 아닙니까? 그죠? 문제는 상대적인 게임이어서 내가 화투를 치면 3점짜리의 최소 점수로 고도리의 3점에 최소 점수를 낳든 아니면 원패어로 카드에서 원패어라는 가장 낮은 족보로 이기든지 간에 상대를 이기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막 분통을 터뜨리는 많은 시민들은 내패만 보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패만 보고 어떻게든 최상병 특검은 통과시켜야 돼 그런데 이걸 가로막는 국회의장은 조져야 돼 그것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의 박주민의 원내수석 내가 8년 동안 맨날 조졌는데 세월호 노란 리본도 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네가 한 일이 뭐고 맨날 조졌잖아요 주민아 네 한 일이 뭐고 했는데 어제 박주민이 한 건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특별법에 대해서 양보를 해서 국회 본회의를 열게끔 했잖아요 거기가 포인트였어요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 비즈니스를 하든 연애질을 하든 또는 친구하고 내기를 하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협상술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협상술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렸고 정치를 하는 거다 레인덕을 대드덕으로 만드는 것은 한 가지 뿐이다 이재명 대표가 야야 나 필요 없다 이제 우리 190석 얻었으니까 나 이제 탄핵으로 간다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둘이 만나가지고 그 고량주 한 병씩 먹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공동성명 발표해서 이제 국회는 때리치우고 거리로 나가서 탄핵한다 가령 그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나 영수회담 안 할란다 야당 이제 영수회담 안 한다 윤석열이는 무릎 꿇든지 우리 야당들은 전부 다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하고 탄핵 집회하고 윤석열 탄핵 운동 시작할 거다 국회는 뭐 개나 줘버려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 겁니까 그냥 총선 민심에 받드는 야당이 오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죠 30%쯤 되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열렬 지휘자들은 와 우리 대표들이 드디어 탄핵의 깃발을 꽂았다 야 그들과 함께 우리 100만명이 나가서 한 3개월 데모하고 나면 윤석열이가 거꾸로 지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무게출을 결정을 해주는 중도 무당층에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 야권에다가 표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 그 탄핵하는 건 최고의 카드고 국회에서 일단은 윤석열이 멱살잡해해서 윤석열의 명분을 없애고 윤석열의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라고 정치를 하라고 하는 건데 왜 너네들이 갑자기 탄핵 지표로 나가?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들이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런 압박들이 쌓여야지 협상 대표들의 협상력이 높아지거든요 굿컵, 배드컵 우리 시민들이 배드컵에 놓은 사람에서 다 때리치기라! 이렇게 하면 정치하는 일선 현장에 있는 이재명과 조국 대표가 박주민이, 신장식이 야야 우리 뒤에 있는 지지자들이 니 때리치기라 그러는데 이거 진짜 때리치기까? 막 이렇게 하면서 야 협상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협상하자 협상의 기술에서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준 3대 협상의 기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원칙 우리 힘이 강하다 내 힘이 강하다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내 힘이 강하다 그러면 내가 내 힘이 강하다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으면 그게 상대편 경쟁을 하는 맞수, 적에게 그게 고스란히 에너지가 전달돼서 오? 전사원 심세네? 쭈그러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상대편도 아이고 뭐 겉으로는 빵빵하고 숫자도 많다고 하더니만 실제로 만나보니까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상이 꼬이기 시작하는 건데 어제 박주민대 원내수석 부대표가 했던 협상술 나중에 분명히 또 입이 싸니까 어디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겠지 협상할 때 이렇게 꼬들겼다고 이야기가 또 콧바뜨리지 말고 입 다물고 그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고 혹시라도 일요일날 협상할 때 있었던 일화를 그걸 또 어디 유튜브 가서 또 떠들지 말라고 떠들으면 어떻게 됐냐 국민의힘을 모욕을 해주는 거든 국민의힘 측에다가 모욕감을 남겨주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아 내가 협상 잘했으니까 그 협상 때 있었던 것을 싹 꼬셔가지고 이거 싹 해서 이거 엎어치기 했는 건데 내가 잘했죠 이거 박주민 씨 하면 안 돼 그냥 이거 따누고 있어야 돼 훗날의 기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와가지고 또 돌아서서서 뉴스공장에 내일 아침 인터뷰에 또 나와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요일날 이거 싹 뒤집어가지고 5월 1일 메이데이 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싹 해가지고 싹 엎어치기 해서 싹 했는 거야 이거 막 잘했다고 어준씨 내일 입장수 그 5월 1일 그 협상이 그게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박주민 수석이 참 잘했는데 그 비하인데 재밌는 이야기 좀 해봐 그거 꼬시키지 마 꼬시지 마 그거 까면은 상대편이 모욕감을 느껴서 저항할 의지가 더 생긴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해 뉴스공장 나가겠지 지금 딱 보면 그림이 안 그래요 딱 그림이 딱 그렇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나가는 것도 좋은데 나오고 난 다음에 입을 조심하자 이 말입니다 저는 그 협상이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떤 말을 통해서 했고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어도 결과를 보면은 다 알 수 있는데 선수들이 볼 때는 어떤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지 다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발세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협상 뒷이야기 협상 낙수 우리는 어떻게 해서 협상해서 국민의 힘을 낚아챘나 낚시질을 했나 그거를 소위 말하는 무용담으로 만드는 순간부터는 꼬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꼬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사실은 국민의힘 측에서 굉장히 지금 열받았어요 박주민 박주민한테 자기들이 넘어갔다고 열받았어 근데 열받은 데다가 소금 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야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지금 완전히 핫하죠 오늘 그 지금 MBC 거기에는 안 나왔죠 뉴스하이킥이 지금 저녁 1등 방송이니까 박주민이 뉴스하이킥이 나오진 않았죠 보자 이런거를 까기 시작하잖아요 협상 뒷이야기를 까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억울해집니다 안 나왔네 안 나왔어요 홍익표로 나왔네 홍익표는 입이 무거우니까 그런 이야기 안 했겠지 홍익표가 나왔네 2차 영수회담은 성사될까 그러니까 벌써 이 지금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번순표 앵커는 벌써 베테랑 기자니까 여기서 민주당에 무용담 들려주는 것보다는 큰 그림만 이야기하는 거죠 큰 그림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전쟁은 마지막 제2표결이잖아요 제2표결에서 최대 198석까지 얻어야 되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의석 숫자를 다 끌어모으면 183명인가 그렇기 때문에 10몇석을 더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맨투맨도 필요하고요 여러가지가 필요해요 여러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내일 아침에 뉴스공장과 다음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나 뉴스토마토나 그 야권 계열의 유튜브 방송들 누가 나와서 국민의힘 야지 놓는 거 있잖아요 너네들 우리한테 당했지 메롱 이런 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살펴봅시다 그거 하는 순간에 제가 봤을 때는 제2표결 물 건너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면 안됩니다 정치세력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깡도가 생겨나거든요 깡이 생겨납니다 그러죠? 자 2부 방송은 잠시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2부 방송 잠시 1,2분 브레이크 하는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시청료 계좌도 확인해 주시고 시간이 나시면 시청료도 수요 참사량 창구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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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